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. 얘는? 어 잠시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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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자 시작! 이 녀석은 랭만! 그동안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던 뽀뽀와 뽀동이 먼저 어떤 아시카를 고를 건가요? 파랑이지 기본 일단 기본은 파랑이지 기본은 파랑이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조종 방법도 다 잊어버린 뽀뽀뽀동 형제 어떻게 할까요? 에잉 이제 아시카 조종 방법도 잊어버렸다고? 나는 파랑 아시카 이게 얼마만에 출동이냐 자 갑니다 차가운 타이밍 피아노 맘대로 암튼 썰어 바다 고기 온도 안올라가? 이거 건조지 땅고 왔어요 아 이제 배터리 안되나 보다 크크 너무 오랜만에 달렸더니 실력이 안나오네요 야 너도 배터리 없어? 배터리 없는 것 같아? 아니 난 아직까진 힘들어. 아 근데 이건 산이 아니니까 재미가 없네. 아 모르고 배터리 없는 것 같다. 이건 배터리 있어? 잘 올라가지? 배터리 있네 쟤는. 네? 여러분 배터리를 교체한 다음에 따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. 고고! 고, 고~~ 원래 저희가 산에 산하는데 아니 산이 산건 아니고 산 근처에 사는데 지금 완전 평지로 오니까 완전 재미가 없어요. 재미가 없긴 한데 이거 한 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자 레이싱 고고 레이싱 게임 신나게 달리는 알시카 선수들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우리 지켜보자고요 야 여기 길 따라와야지 야 이쪽으로 와야지 카메라 여기 있는데 근데 이게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없어 이렇게 못 다니지 않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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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동이 또 왜 그래 이렇게 잘 돼 또 해봐 근데 밀다고 누니까 아이 잠깐만 다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자리 이처네 너무 천천히 간다 그동안 그동안 알시카 충전에서 앉았나 봐요 뽀뽀아 갑니다 야 자 내가 결국 유승을 도착 나도 한번 휘어 내릴까 응 휘어 내려봐 자 이러면 이제 스피드가 완전히 다른 육윤 RC카로도 해볼게요 와 드디어 육윤 RC카 등장 배터리가 없나보네요 아니 이 급마무리 전개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그럼 안녕 자 이끄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서 손뼉치기 대결 해보겠습니다 손뼉치기는 이렇게 해서 밀리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잖아 손뼉치는 거잖아 손뼉 손뼉치는 거지 플랜 내가 승 오예 아빠와의 대결입니다 오 잘 버티는데 잘 버티는데 잘 버티는데 성공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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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뚱뚱뚱뚱 잘 버티는데 이거 했으면 뽀뽀 콩 파 enforce 马 май 언니가 여기 올라가는데 Sammy 아니 ene 너Le 음 자 여러분 내가 저기 올라가서 앉으면 구독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가야지 잠깐만 붙여봐 왜 눈을 감아? 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독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뽀뽀와 뽀동 형제는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날도 점점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에도 따스한 햇살이 스며든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 멈춰있는 것 같아 정지영상 아니에요 우와 뽀뽀랑 뽀동아 겨울방학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 약속